4장 13장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행하므로 내 자신과 내게 되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주가 가서 길모타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하시고 점심 전령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겠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오늘 보면 요한봉 15장 16절에 너희가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렇게 해 주었다 과실이 있어요 전도 십년자를 좋아하는 사람 이러고 옆에 있습니까 없잖아 이는 밤낮 생애와 피곤해 밤낮 빚재야 여기 말하는 열매를 할까 말씀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즉 내가 전도한 열매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 24장 말씀 가운데 모든 자에게 가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의 열매입니다 일찍의 사례문은 전도서 11장 3절에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온나이라 전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의의 열매는 생명열매야 아까 로마 3장 말씀했죠 22절 이하야 어떠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야 바로 그분이 생명나무 생명열매야 구원받은 의인의 열매 매줘야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 13장 1절부터 43장 말씀할 때 씨뿌리는 비유가 말씀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돌짝밭에 마스메시아 찬스메시아 봉사 두부라 성가들과 그 다음에 마라다시당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봉사잖아요 월요일에 왔다가 수요일에 전화해서 교대하던가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야 너 집안사람 나가서 3일 만에 3일 동안 들어오면 너 목사하지만은 네 마음이 어떡하냐 믿지 않는 남편도 있어 또 교회 장로 또 교회 구원사 집사들의 남편들이 다 계신 분이야 애새끼도 하게 된 거 너 밥 잘 먹었다고 하지 말고 이번 도로에서 기도해 줘 그 자식들이 왜 살아서 그런 말 아무 믿음이 충분하지만은 집에 가서 사양하는 아내 속대를 먹으면 애핀다가 없어 봐 마음이 어떤가 어머 어디 갔니 왜 오늘 안 들어오냐 이틀 또 안 들어와서 사람이 안 들어와서 나흘 동안에 잘 논다 밥을 먹어도 미안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듣고서 3장 14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거룩하든지 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의 형편에 축복이 떨어지 않고 항상 주둥주둥 맺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죄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전도하면 고난 따라죠 고난 따라요 너나도 연하자의 연하자의 주자님이더라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잘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뭐 잘된 것도 없어 주일날 극장 가고 친구만 하고 또 딴 따라 아니라 춤도 하면 추보 좋지 이거 뭐 교회가 아니니까 거리따분하게 된 게 뭐 있다란 말이야 그렇게 또 말대꾼 사람 있어요 그때는 웃음을 통해서 목에 핏대 올리지 말고 아 그래요 그보다 좀 더 잘 믿어보셔 더 잘됩니다 세상은 피곤하죠 돼지들 그 대문대 후소 4장 5절 말씀할 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근시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다하고 내 친구를 다하라 그 결과가 뭐 결과가 그 고난의 일을 다하듯 결과가 결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하고 전도하는 결과가 뭐냐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제가 13절 14절 통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전도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더일 나이 없죠 예수님을 처음에다가 욕을 먹습니다 단맛으로 들어서 욕을 먹어요 온 예수님을 있다가 욕을 처음이야 그대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믿는 복된 성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일단 살아갈 때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시간, 물질, 자기 목숨 시간, 물질,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공부가 중요하니 시간, 돈, 젊음을 다 바치면서 공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자기의 젊음을 불쌍하면서 공부시킵니다 평생 집값기를 소원해 먹지 못지 못하고 10년 10월 돈 받습니다 집이 중요해요 집을 사는데 온갖 시쟁과 노력을 다 하잖아요 남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애들이 엄마 아이스크림을 사줘 밤에도 좋은 거 사줄게 막 울어 우리는 저그만 거 한 푼도 뺄 수 없잖아요 목적이 집이야 목적이 집이야 너 저 집입니다 아기가 아파 보세요 아이가 돈 없습니다 과부 대전 또는 고수닥도 모임관이 가잖아요 어디로?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딸거리가 없어도 애가 죽을까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맨날 구해가지고 애를 얹고 안고 오면 빚땀을 흘려가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야 우리 이 땅에 보내 놓고 말이지 극산품 좋은 포도를 먹이를 말하는데 모든 생활 망가짐의 자체가 전부 다 들포도야 아기가 애 안고 병원에 달려왔는데 거기에 무슨 괴산이 있어 괴산합니까? 괴산은 없습니다 귀찮은 것 그것도 없어져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빌보 2장 21절에 자기가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크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공동보용은 빌보 2장 21절 공동보용 크리스도 예수의 일은 virus 하나님 grav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여우피 tongue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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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병원에 못 데려왔다. 그 자세한 데 그렇게 말합니까? 대모대 우서 3장 2절 5절 말씀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여 견만하여 견만하대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아니에요. 경골의 모양은 있으나 경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상대하지 말래요. 참고버스 많이 있죠. 고전 10장의 14절이나 33절이나 13경호절이나 9장의 13절이나 고 12장의 14절이나 로마 15장의 1절부터 13절 말씀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노후의 주아야 한 영혼 우주 맘을 틀려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한 주가 대한민국의 4배 6배 된 주가 있어. 미국으로 따지자면 이나 대통령은 면장밖에 안 돼. 주가 얼마나 주가. 그것도 우리의 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주 맘을 세계 그보다도 당신의 형상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보다 주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거야. 전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옹호하잖아요. 사망의 지옥 아닙니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옹겨주는 거야. 영원한 모장 24, 25전에 정확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죄진 거 다 없어져. 오입지라고 소방지라고 뭐보다 그것이 그런 얘기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가 그렇게 작습니까? 아 모르고 실수해서 도맹한 거 아 지금 후회하면 뭐해? 하나님의 회개의 이름이 회개의 이름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 지옥에서 천국이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호의 말이죠. 어떠한 죄이든지 난 말끔하게 사여줍니다. 얼마죠. 그 지옥이 예수 제자가 성세님 예수님 지옥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고 영원한 아픔이 있다고 했죠. 아픔이 있어. 누가 또 너 살아가 이 땅에 지상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 살려서 보내주시오. 그럼 분명히 내가 기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나 하나님 믿게 왔습니다. 너 팔 필요 없다. 너보다 먼저 선자가 있었고 예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믿지 않냐. 이거 믿지 못하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간등 믿겠느냐. 믿지 못한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또한 16장 26절 말씀이죠. 전국과 지역 사회에 큰 부동의가 있다고 했죠. 마태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언천안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누가 12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희망한 것이 누구시디 아니냐. 불안소에 어떤 의사가 발표했죠. 환자가 죽기 직전에 매우 섬세한 졸에 달고 널 영혼을 외웠습니다. 죽은 다음에 환자가 21크놈밖에 안 돼. 사람의 영혼은 21크놈이다 그랬어요. 그 불안소, 그 의사도 바보 같은 놈이죠. 성경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외아들을 처참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매마중과 십자가에다가 멋을 꽝꽝 박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들이 보는 건데서 머리서부터 얼굴, 몸, 가슴, 옆구리에 참 질렀죠. 발에서 피가 흘러. 몸을 적시고, 얼굴을 적신 피는 몸을 적시고, 뼈를 적시고, 팔을 적시고, 십자당으로 적시고, 십자당으로 적시고, 십자당에서 떨어진 피는 고거다, 온도, 지구의 중앙입니다. 그게 팔려 떨어졌어요. 세인들의 눈에는 사람의 피 쓰면 죽었다. 이단자 죽었다. 나라에서 심판의 건 죽었다. 그러나 그 십자당에 떨어진 피가 많은 인간이 모는 가운데서 아니, 인류로 살인한 영생의 죄를 사해 주는 산명의 피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세인들은 날지 못했대요. 많은 학버서들 알지 못했대요. 죄를 살고 건설하였고 지옥에서 천국 보내주는 그러한 천국인이 아주 급행이지 않습니까? 누가라 물렸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시간을 또 야, 천하나 못 가면 교회 나가자꾸나 너 사는 길이야. 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해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설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때 로마 소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죽이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도 아니에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한성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응답해 죽었다. 만사현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이마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죠? 많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수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자마자 제기쓰니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례 요관이 이 땅에 보낸 다음에 세례 요관이 왜 왔냐 사명을 물었을 때 세례 요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사명은 바로 그분의 탓한 편에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라 왔다. 즉 전도의 일때문에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제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빛대신 누굽니까? 대죄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로 말씀을 안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삶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관이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고 그런 사명에 사명으로 왔다고 체례 요관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일단 말이야? 예수님도 이따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이따가 보낸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라 왔다. 전도라 왔다. 전도라. 대접도 좋지 마라. 나쁘지 마라. 전도라. 전도라 왔다. 전도. 마을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럴 이유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날 보냈대. 전도라. 전도때문에. 전도때문에. 마태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러다니시며 제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벽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교인이 붙잡았죠? 아침부터 수강을 볼 때 얼마나 먹먹었습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유가시죠. 아니다. 말씀은 고마웠지만 내가 여기서 주실 때가 아니다. 누가 4장 42, 48절에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험을 전하기가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냈심을 입었너라. 4장 나는 4장 나 8장 마찬가지로 빌리기로 말씀했죠. 나는 배후 전하기가 전하기가 전도는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왜 사냐? 전도가 이유야. 우리 인생의 평강교의 최대 목적이 전도입니다. 과실을 맺어야 되니까 아버지 명령이야. 과실을 맺으래. 전도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최대 전부야. 전부. 그 이상이 가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사명이야.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보험적인 사람을 약속하고 명령하고 보험사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명령과 축복이 노예는 온천하에 달리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라. 나가 16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주신다. 보험의 전도는 오직 능력이야. 믿고 전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다리야모도 같이 폭발이 폭해. 능력이야. 힘 있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말이죠. 능력이야.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전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힘은 골슐로 찔러 쪼개. 이 세상 칼 대포 뭐 많이지만 우리 힘은 골슐로 찔러 쪼개입니까? 보험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 딴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이야. 보험관계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얼마 줘요? 구원의 소식이야.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뭡니까? 용생의 소식이야. 어떠한 죄도 용서 받습니다. 내가 죄 지고 콕 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생활할 필요 없어. 그 못하게 여기다 머리에서 사고. 보험 예수 자신인데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할 시간 없잖아요. 보험촌에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희 죄를 사해 줬다. 그 요한에서 오장 싶어서 말씀해 거짓말이야. 돼진 건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창피하지. 하나 앞에. 어떠한 죄도 용서받아. 구원하시게 했던 죄 사회적으로 구원시켜주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가. 바로 요한 사망에서 건지에서 요한 산명의 부활의 산명으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희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참 소망의 소식이죠. 보험의 실제는 무엇합니까?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보험입니다. 보험의 실제가 십자가 보험이야. 그것은 천상촌하의 하나뿐인 영생. 즉 예수는 생명의 보험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라디아 1장 6절에 있잖아요. 예수에는 보험이 없다. 4장정 4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야. 예수에는 보험이 없다는 거라. 예수에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기뢰의 보험입니다. 진뢰의 보험입니다. 생명의 보험입니다. 보험은요. 한 개인의 전세계를 주장하고 좌우시킵니다. 보험이 이런 분 전세계를 주장해. 보험이 이런 분을 좌우시켜. 사는 길로 사는 길로 얼마 좋아해요. 얼마 좋아. 이유는 일생 평사일 동안에 언제나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저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우리 죄인이야. 깨뿌금이 필요해. 그것은 사는 거야. 뭐 집에서 쌀이 없다 찰상이 없다 모여 없다 모여 없다 만으로 기술 돈 없다 강대로 하나만 있으면 돼. 돈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아까 말씀했지만 2002년 9월 10일 36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하늘을 다 가기 전에 1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능히 여러분들 회계 앞당 열맹을 맺고 올라가지 못한 거 박찰로 가해서 전심 전역을 딱 쏟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중소하는 가운데 열무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진정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보세요. 금지 걱정 없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신 생기고 어디에 가도 누구 아들이냐 박수방의 아들입니다. 김성아들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주맘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야 니가 하나님의 딸이야. 나 우수게 보지 마세요. 옛날 복순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고 다 복받는 금년 한해 꼭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택에서 세웠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또 열매가 한삭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시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욕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의 짝이었습니다. 능력과 군세에 있는 당신의 딸로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기 전에 꼭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심지어 열 사람 이상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믄 말이야마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오시구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미사옵고 모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